마포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복지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22개 사회복지시설의 총 106개 사업이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포구 사회복지시설은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및 저소득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재단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모를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어르신 장애인 분야 58개 사업, 교육 청소년 분야 16개 사업 등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와 지역주민이 모여 토론을 통한 사회복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관 분야와 협력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결과로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구 공동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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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를 통